안녕하세요 이신희입니다. 얼룸 메네스크 허멀러그의 디스탈 인솔션 사이트에서의 엑시알 이미지 아나토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디스탈 인솔션은 여러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한 것이 얼룸 메네스크 허멀러그의 전형적인 삼각형 모양입니다. 이것이 트레케트럼의 얼라운 스펙트의 인솔션을 하고 이것의 위스는 좀 다양하긴 합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보자면 이렇게 프리스틸로이드 리셋스를 찾고 그것에 바로 얼라우스펙트에 보이는 삼각형 모양의 구조물이 바로 얼룸 메네스크 허멀러그입니다. 그것이 트레케트럼의 얼라우스펙트 인솔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말고도 하마이트와 핍스 메타카펄본 그리고 피셔 트레케트럴 조인트의 도저 캡슐라 리가멘트에도 인솔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엑시안 이미지를 살펴보기 전에 얼룸 메네스크 허멀러그의 코라테라 컴포넌트를 한번 다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코라테라 컴포넌트의 얼룸 메네스크 허멀러그는 ECU 텐던의 쉬스와 그리고 얼라 코라테라 리가멘트와 얼라 조인트 캡슐과 그리고 얼룸 메네스크 허멀러그가 서로 퓨전이 되어서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바로 디스탈 어스펙트에 보이는 이 얼룸 메네스크 허멀러그는 ECU의 바로 직화방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이미지입니다. 이스탄스 칼피 얼라리스탠던이 보이고 있고 그 직화방에 보이는 트레케트럴에 인솔션을 하고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디스탈 인솔션 사이트입니다. 메인 인솔션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자면 피조 트레케트럴 조인트 캡슐이 있죠. 그 조인트 캡슐로 이런 파이버를 내어서 조인트 캡슐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스탄스 칼피 얼라스탠던이 보이고 있고 그 직화방에 트레케트럴 인솔션을 하고 있는 얼룸 메네스크 허멀러그의 메인 인솔션 사이트이고 그것의 파이버의 일부가 여기서 뭐 잘 보이진 않지만 피조 트레케트럴 조인트에 도자 캡슐라 리가멘트 쪽으로 향하여서 이런 조인트 캡슐 도자 조인트 캡슐을 같이 형성하게 됩니다. 인접한 구조물을 보자면 여기 도자 어스펙트에서 보자면 도자 인터카팔 리가멘트도 같이 보이고 있고 이슈우 텐던이 있고 이슈우 텐던 그 위를 감싸고 있는 이스탄스 칼피 얼라스탠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익스트린지 리가멘트와의 관계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볼라 얼로카팔 리가멘트 중에서 얼로 트레케트럴 그리고 얼로 루네이트 얼로 캐피테이트 리가멘트를 언급을 하였죠. 그 중 이러한 볼라 익스트린지 리가멘트와 이러한 얼로 메네스크 허멀러그의 관계는 어떨까 한다면 완전히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얼로카팔 리가멘트, 얼로 트레케트럴, 얼로 루네이트, 그리고 얼로 캐피테이트 리가멘트들은 완전히 그런 안테리어 그리고 얼라 어스펙트에 위치하기 때문에 얼로 메네스크 허멀러그와는 완전히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